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자 이 몸이 길을 안내해 주자 자 가봅시다! 다리리 모드 모델의 다리리 모델은 리달리입니다 무디는 상대가 야소에요 진작 맘답한데? 푹허바 개많다 귀엽네 오 도란검 발견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질탱 달리도 좋죠 질탱 달리 해가지고 운영적인 느낌으로다가 막 하면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 야소우드 몰아놨다! 이달리가 우리가 땔 수있는게 이때가 전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때려둡시다 어? 이게 시너지가 있네? 다른 사람들이 창맞아 두면은 거기 날라갈 수 있나봐 시너지 발견 날아갈 수 있네 좋아 이런거 정도는 있어야지 이분들 너무 신나게 가가지고 빠르다 쓴거 아닌가 몰라 이 하나 찍어줬네 여기도 찍어야지 약간 시너지가 오오 어떻게 잡았다 또 좋아 큰 놈 앞에 하나 더 자 하드리쉬 부탁드립니다 쿠커님들 허허허 허허허 훨씬 끝나지가 않아 덧퍼프가 하하 하하 내가 이끌어 내가 이끌어 생각보다 잘 고른거일수도 있겠는데 니달리 생각보다 빨리 블루 먹고 탑 좀 도와주면 되겠다 저기 힘들어보이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드라더 네 정글할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빨리는 아니더라도 미드가 좀 더 빠르겠죠 자 이제 되어있습니다 장거리 타라고 와어어 와어어 워어어 으흐흐흐 욕심내면 안 돼 아파 야새우랑 출발해 탕 어차피 저 야새우들도 그거예요 빠졌다 죽여야 돼요 안되겠다 이거 죽겠는데 내 더블 버프 아까워 죽겠네 야 해소하러 갑시다 저거 해소하러 가야돼 아까워 무조건 잡아야돼 목숨걸고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가 어디잇니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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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달리 두마리보단 야수 두마리가 더 성가시네요 미드갱이야 아들 저는 잡겠습니다 탕 그렇지 역시 뭉쳤을 때 시너지 발휘 되는게 어떻게 보면 니달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수우도 그 때부터는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 전까지야 어떻게 될지 얘기했지 도까미라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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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핳핳 쿨 야스 자 재밌다 제 재밌어 개 재밌어 라인전 꿀잼 야수 니달리전 되게 재밌네 잘 맞는 것 같은데? 잘 고른 것 같아 잘 맞는 거라기보다는 탑이 난리네 파이 웃음 흠ibly 그래도 어쨌든 시간 대나면 도망가는 우리가 생겨야겠다 재밌는것도 지금이지 오, 미듀?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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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장점은 또 피가 깎인걸 heal해줄 수 있다는 거 어찌됐을든 서로 감싸줌이 가능해 야소들은 다 겜플인데 지배가 일단 룽글을 뽑아 누가 잘 컸지? 야소 중에? 이킬야소 뭉치지마 뭉치지마 여러분 뭉침 망함 흩어져 흩어져 미대에 있지마 미대에 있지마 뭉치지마 뭉치는거 상대가 바라는거야 바람장막되면 우리 딜 하나도 못 넘는다니까 넣을만하면 이제 뭉넌다고 흩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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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신속하게 흩어져 저기있지마 저건 쟤들이 원하는 그림이야 장막이 지금 미도크도 없어요 그래도 흩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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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하하하하 야소도 이제 야소 애들만 또 다른게 약간 살짝 있는거 같네 크게 안써 타 타 타 저 야소 제일 잘 큰 야소 조심해야 함 도망쳐 왜 왔지? 흩 흩 터져 흩 터져 흩 터져 아니 우리 왜 이기고 있는거야? 야소가 더 좋을텐데 야소 두명 있는 고세네 뭉치면 안됩니다 이 블루 뺄을까? 아싸 하하하하 하하하 저야 소가 일단 야이언 투구야 한명 낙타 미드 세명 탄미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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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지마 탄미 다 아 보탑의 파괴 흠흠흠 옥 으 앗 다 세게이 진짜 근데 니달리 정글을 할 때마다 느끼는건데 진짜 쉽고 잘 좀 가 쎄 이걸 맞네? 아이 전멸만 있었으면 와! 하하! 직선 창! 야! 니달리가 훨씬 좋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일 향이었었고 니달리가 훨씬 좋네요 하하 야소 그냥 관역인데? 헤헤헤헤 움직이는 관역수준이야 들어가서 싸워도 안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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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하하 건방진 야소 흐를루 끼 jun 저거 골 레드 먹으러 가야지 덫을 그냥 많이 까니깐 덫이고 놔드다 전설의 출연형? 저걸 맞네 돌아가 append 아 대게 흐여러 bland 후루루루루루루루 가보자 자 여러분 힐좀 하하 아이쇼핑이고요 저기 피가 락타 피아채아소 하이 규 켜두고 땅 아 옳지 이맛에 하쥬 서리에게돈 서리에게돈 다음 하하하 서리에게돈 야 이거 한 놈 어딜 갔다 찾자 하이 하이 하하 하하 느낌이 온다 분명히 야소우들은 분명히 살려옵니다 분명히 분명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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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하하 집에 갔다오면 또 이제 템 빨리 나오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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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 보고 가겠습니다 위치맨의 가든 물의 가든 야 용 대우상하다 야 뭉쳐 등겨보자 우리 후포로 같이 등겨봅시다 창발사 창발사 던져 던져 허허 던져 쫒아 죽었다 뛰어 하하 사냥당한다 달려 짜아 하하 귀엽기네 아 생각해보니까 리치베인을 갈 필요가 없네 여러분 누가 리치베인이 갈아있어 나 룽그린데 나를 약그려 하지마 혈신양이 리치베인 보고 맞았죠? 아 바로 또 오 네 다시 진짜 밝은다 진짜 밝인다 라인 관리해야지 1명 이기는데 9시까지 가야될 컨디션이다 여러분 이거 천천히 갑시다 끝할거 하나 없어 천천히 가 자 사하고 렌즈도 사하고 여유롭게 하자 블루도 먹고 좀 불쌍한데? 야소 지난번에 우리가 뭐할때였더라? 오라움이었나? 원거리 스킬 막아버리는거 너무 짜증났는데 이달이는 좀 양껏 던지니까 막지를 못하네 아잇 떠들 아깝다 하악 흠 좀 재밌을만 하면은 끝나는게 참 단일 모드의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즐길만 하면은 딱 끝남 이제 깔끔하게